자 HLB 장 초반에 30분 봉에서 상당히 많이 흔들고 있죠 요즘 뭐 HLB 일상생활인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보면은 확실 공매 세력들이 불법으로 업팅룰 위반 그 다음 무차의 공매도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통정거래 계속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자 지금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죠 이런거 뻔히 보이고 있는데도 정말로 그냥 무법천지죠 무법천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장 시작하고 이게 30분 봉이죠 하나가 자 여기에서 거래가 엄청났죠 그리고 그 과거에도 보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거래량이 뭐 70만조 이렇게 나오고 꽤 크죠 봉 하나의 높이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렇게 초반에 이렇게 물량을 확 쏟아내고 흔들어 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왔죠 자 지금 보시면 어제 어제도 장 초반에 이렇게 많이 흔들었는데 이 봉이 상당히 크죠 자 오늘 보시면 자 오늘의 30분 봉을 보면은 거래량이 20만조 정도 되고 있죠 이 봉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길이가 정말로 많이 낮아졌죠 요 근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상한가 매도를 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부터 열심히 시작을 했죠 오늘 상당히 동참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요런 부분을 보면은 확실히 이런 뭐 무차입 공매도 이런 게 계속 자행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지금 상한가 매도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그렇게 믿고 계속 해야 되죠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할 때가 아니죠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당히 주가가 지금 저 위에 가 있어야 될 상황인데 공매 세력들이 죽자 사자 달려 들어서 주가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지금 금감원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부분 그런 거 보면은 뭐 같은 팩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런 거 그냥 정말로 이렇게 지금 금감원에 연락을 하고 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증거 가져오면 한번 볼게 이런 식이죠 자기들 할 일은 하지 않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안 된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우리 권리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정말로 많이 내려왔죠 거래량이 23만 주입니다 어제 초반에 70만 주 나왔죠 70만 주 나왔는데 이제 정말 23만 주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상가 매도가 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제약바이오 쪽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죠 자 좋지 않아도 이 HLB는 지금 기업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전 고점 대비해서도 약이 성공하기 전보다 주가가 아직도 아래 있다 자 이런 부분 계속 봐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장난하나 지금 나보고 이 가격에 팔으라고 이런 배짱을 가져야 되죠 이런 배포가 있어야 됩니다 자 피터 린치가 타코벨이라는 타코벨이라는 그런 주식을 매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매집을 해서 그게 정말 피터 린치가 큰 불을 이렇게 돈을 벌어 드리는데 크게 역할을 한 종목들이 던킨 도넛츠 타코벨 또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중에 이제 타코벨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타코벨이 타코벨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14달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4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쭉 떨어져서 피터 린치가 이거는 지금은 가치 대비 너무 빠진 것 같다 해서 14달러에서 7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반토만 한 거죠 7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이 피터 린치가 7달러부터 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사들어갔습니다 사고 사고 계속 사들어갔죠 자 사들어갔더니 결국은 7달러에서 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7분의 1토막이란 거죠 7분의 1토막 그렇지만 피터 린치가 누굽니까 역사적인 월가의 영웅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영웅은 아무나 될 수 없죠 그런 배포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믿는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7달러부터 사기 시작해서 더 떨어진다고 한번 해보죠 계속 사죠 계속 삽니다 7달러에서 아주 많이 샀겠죠 그리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오 이거 뭐 더 떨어지니까 좋네 하면서 계속 사먹었습니다 그래서 1달러까지 찍었다가 그 다음에 7년 이상 들고 있었겠죠 평균 7년이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가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뭐 잘 모릅니다 한 몇 배를 먹었는지 아무튼 이 피터 린치가 가장 돈을 수익률이 높게 형성된 그런 종목에 던킨이 들어가고 타코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뭐 적어도 한 15배 20배 정도 먹었겠죠 자 그러나 피터 린치도 똑같습니다 사고 7달러에 사가지고 7분의 1토만 났지만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익을 내고 나온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HLB도 고점에서 자 이렇게 샀다 그래서 어 그 사람이 정말로 루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이 예를 좀 들어보면은 실제 뭐 경험했던거 가지고 예를 들여야 또 와닿는 거니까 자 이때 이제 25,000원 쯤에 샀다 그랬죠 25,000원 쯤에 샀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산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야 이거 이 정도면 사야되겠다 하고 최저점 수준에서 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가 더 많이 먹었을까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을까 같은 금액을 투자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얘가 훨씬 더 유리하죠 25,000원에 샀고 15,000원에 샀으니까 지금 뭐 차이가 어마어마한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뭐 만원에 이런 차이를 두고 스타트업이 된 겁니다 자 그렇지만 누가 많이 벌었을까 배짱이 크고 인내심이 강한 놈이 위너입니다 이거는 들어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샀다고 생각을 해보면 딱 샀는데 쭉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15,000원에 샀는데 21,000원이나 됐다고 얼씨구나 좋다고 팔겠죠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는 그렇게 대부분 하죠 얼씨구나 좋다고 팔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25,000원에 산 사람은 21,000원이 돼도 못 팔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믿는다 그리고 또 물려있는 상태니까 안 팝니다 그러고 기다리죠 이거는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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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제 인내하고 믿음을 강화시켜 가죠 그러면 안 팔고 계속 기다렸죠 그냥 끝까지 물건 늘어지는 미친 불개미가 되는 그런 사람이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15,000원에 사서 2만원 25,000원에 판 사람보다 똑같은 돈을 투자했으면 그 사람이 이거를 팔고 또 다른 데 가서 뭐 먹으려고 뭐 했겠죠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하다보면 카지노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다 계속 성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카지노 가도 처음에는 좀 따는 경우도 있죠 사람들이 따기도 많이 땁니다 따는데 결국은 일론 이유는 계속 그 돈 가지고 또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하다보면은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돈을 내가 매도를 해서 과연 이 돈 가지고 뭘 했겠느냐 또 다른 데 투자했겠죠 100%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계속해서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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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이 2만 5,000원에 산 애가 그냥 끝까지 물건 늘어진 그런 완전히 뭐 미친 사람처럼 물건 늘어져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는 한 번 올라서면 손실이 이제 그 다음엔 없죠 이렇게 떨어져도 손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손실이 아니죠 2만원에 사놨으니까 16만원 하다가 11만원 가도 손실이 아닙니다 계좌 안 보면 되죠 자기 계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끝까지 계속 잘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쭉 가다가 뭐 한 50만원 쯤 되면은 50만원이면 좀 되지 않았나 25,000원에 샀는데 50만원 괜찮네 그렇게 팔면은 이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죠 산 가격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중장기 투자를 해서 회사 믿고 정말 미래를 본다 그러면 결국은 그 회사가 계획대로 계속 잘 되고 있죠 지금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도 회사에서는 지금 맥스치를 뭐 한 87조 정도 보고 있죠 자 그렇지만 저는 뭐 한 100조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간암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가게 되면은 이 주가는 그런 적정 가격이 뭐 40조에서 뭐 8조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정도 가게 되면 오버슈팅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오버슈팅 되면은 100조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이렇게 흘렀을 때 과연 100조 정도 됐을 때 팔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죠 지금 20만원에 샀다고 해도 정말로 나는 이걸로 한번 인생 주식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정말로 인내하고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완전히 뭐 미친 불개미가 돼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딱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위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좀 보면 지금 또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이제 또 바뀌었죠 메리츠가 계속 팔았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계속 팔다가 이제 메리츠가 사라졌죠 계속 팔아먹고 사라지고 이제 작전을 바꾼 겁니다 보면은 이제 NH투자하고 바톤터치 했죠 NH투자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주의 인문들이죠 신안에서 또 받아주고 NH투자하고 NH투자하고 오늘은 삼자가 이렇게 합자해서 하고 있죠 메리츠에서 계속 팔다가 바톤터치 자꾸 개인들이 쳐다보고 있어서 안되겠다 조린다 이거 뭐 이러다가 정말로 감옥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 메리츠로 바톤터치에서 지금 가고 있고 신안에서 계속 이렇게 받아주고 이런 딱 보면은 거의 뭐 통정매매죠 요런 부분은 정말로 보고 있으면은 참 이거는 금감원에서 정말 한번 제대로 파야 된다 이렇게 뭐 생각이 되지만 아무튼 뭐 이런 부분 어 최대한 개인들이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 상한가 매매 계속 동참을 어 하는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